안녕하세요.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꼭 봐야 되는 10가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건데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에는 벌써 어느덧 서비스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2019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1년 반이 넘었고 한국에는 거의 만 2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먼저 보면 좋을까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은 봐야지 좀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는 그런 뭐랄까 구독료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러프하게 이야기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내용과 관련된 그런 스포일러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하지 않을 것은 영화 영화들은 사실 많이 보셨잖아요. 뭐 픽사 영화라든지 마블 영화라든지 스타워즈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가셔가지고 다시 보실 수 있지만 진짜 구독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익스클루시브 하는 오리지널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즈니 플러스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디즈니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연말에 이제 11월이라고 딱 못을 박았죠.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측에서는 이스턴 유럽, 웨스턴 유럽은 이미 들어갔어요. 저쪽에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쪽은 다 들어갔고 이스턴 유럽 쪽,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홍콩, 연말에 일본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쪽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총 10가지 정도는 제가 한번 먼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러프한 가이드라인으로 그리고 왜 이런 10가지 컨텐츠가 볼 가치가 있는지 첫 번째로는 뭐 보실 분들은 이미 다 보셨겠죠. 사실은 어떻게 뭐 VPN을 통해 가지고 우회를 하던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쓰시던 해 가지고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식 한글 그런 자막과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더 만덜로디언 시즌 1, 시즌 2가 첫 번째 추천 작품이고 만덜로디언은 말 그대로 디즈니 플러스 초기 1년을 먹여 살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마블 컨텐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서비스가 런칭 한 다음에 가장 처음 1년간은 이 만덜로디언이 섭스크라이버를 붙잡아 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2가 딱 끝날 무렵 정도에 마블의 첫 번째 시리즈물 완다 비전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진짜 구독자를 간신히 간신히 잘 붙잡아 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몇 가지 부분에서 조금 특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만덜로디언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시즌 1과 시즌 2가 이렇게 돼 있죠. 옛날 그 스타워즈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요소들도 여전히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베이비 요다. 베이비 요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셔도 인터넷에 워낙 밈으로 많이 돌아다녔어 가지고 이미지는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약간 로봇 인형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촬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 또 진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오묘한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옛날 스타워즈 456 그 시절의 느낌을 좀 자아내는 느낌이 있고 만달로디언의 흥미로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감독들이 에피소드별로 다른 감독들이 있었거든요. 총괄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존 파브르. 존 파브르라는 감독은 사실 아이언맨 1,2, 정글북, 라이언킹 이런 작품들로 이미 디즈니와 한창 합을 맞춰왔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본인이 연기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셰프나 그 전에 이제 다른 영화들에서도 연기자로 이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아저씨 그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감독 겸 프로듀서 진짜 전천후 사기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약간 조금 해안이 있다고나 할까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작품을 뭐 엔터테이닝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이라는 게 이제 마블 시리즈의 진짜 효시였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잘 됐으니까 이후에 mcu 라는 그런 유니버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첫 시작을 아이언맨 아이언맨2로 연 사람이 바로 존 파브르 감독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본인은 이제 마블 영화들은 프로듀싱만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이제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디즈니 옛날 고전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쇼시가 바로 정글북이었어요. 정글북에서 이 사람이 또 성공을 거둬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라이언킹 뭐 뮬란 뭐 등등등 계속 디즈니 고전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이 사람이 좋은 출발점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번에 만달로디언이라는 스타워즈의 시리즈물도 이 사람이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겸 여기 보면은 Written by 거의 이 사람이 글을 다 썼어요. 웬만한 에피소드는 이 사람이 글을 다 써가지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스타워즈 세계까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정말 디즈니에서는 캐빈 파이기와 함께 놓칠 수 없는 그런 핵심 인물이 돼가고 있는 사기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한창 좀 약간 좀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그런 루카스 필름의 수장과 좀 비교가 돼서 다음 차세대의 아마 스타워즈 시리즈는 존 파브르가 아마 총괄에서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루머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이제 독특한 감독들도 많이 있는데 뭐 데브라 초나 근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감독들 아니면 요즘에 좀 핫한 감독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피소드별로 타이카 YTT 같은 경우는 조조 레빗으로 아카데미도 타면서 작품성도 인정받은 좀 핫한 감독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똘 라그나로크 굉장히 약간 코믹한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까지 만들면서 이 사람의 그 레인지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만달로디온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디렉션 해가지고 이 사람도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었고 똘 다음편 러브 앤 썬덜도 이 사람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하워드라는 감독도 몇 편을 이제 감독을 했었는데 여기 이 여자 주인공이에요. 주라식 월드의 이 여주인공이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바로 론 하월드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짬밥이 많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루카스 필름과 연을 맺어왔던 그런 인연이 다시 한번 딸 세대에 와서도 만달로디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작 뷰티풀 마인드가 아무래도 제일 좀 작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인정할 만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조금 그냥 그냥 소소인 작품도 조금 있어요. 론 하월드 작품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감독 레벨이 한층 올라가게 된 게 이제 윌로우라는 작품이었는데 한참 전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은 조지 루카스가 글을 썼고 프로듀싱도 해주고 그 다음에 펀딩도 루카스 필름에서 이렇게 그런 디렉션 차이가 좀 느껴지면서 또 스타워즈 라는게 워낙 세계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또 큰 틀에서는 존 파브로의 그런 디렉션 아래서 일관성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예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이 있었죠. 뭐 볼륨이라는 신박한 이런 촬영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 볼륨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도록 진짜 흥행을 시킨 작품. 볼륨과 함께 패키지로 들어가는 그런 언리얼 엔지넷 게임 회사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작품에 또 나름대로의 기여도 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작품 덕분에 작년에만 전 세계에 이런 볼륨 스튜디오가 100개 이상이 생겼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식들의 촬영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그 세트를 다 만드는 그런 방식처럼 촬영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일부 필요한 소품들만 만들어내고 그 뒤에는 디지털 세트로 촬영을 해도 일반 관객들은 거의 이게 디지털 세트라는 걸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그리고 꽤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촬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완다 비전. 완다 비전은 다른 거 다 빼도 진짜 엘리자베스 올슨, 완다의 연기가 제일 볼거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조금 사랑스러운 연기부터 약간 코믹한 연기, 조금 시리어스한 연기, 진짜 막 엄청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오열하는 연기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굉장히 배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쇼였고 이 작품은 사실 MCU 작품에서 또 나름 중요한 게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 2 거기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완다 비전이. 그게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아요. 이 드라마에 나오진 않는데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2에 관한 그런 루머들이 나오면서 완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약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완다 비전을 좀 봐줘야지 아마 거기서 왜 완다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러한 심경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완다의 그런 트라우마,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전을 엔드게임에서 잃었잖아요. 그 비전을 잃는다는 게 완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히어로 무미가 이렇게 좀 진짜 감성적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마블의 첫 번째 오리지널 그런 스트리밍 시리즈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올드 시네마 뭐 4대3 비율의 흑백을 쓰기도 하고 4대3 비율의 칼라를 쓰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늘어난 뭐 한 1.66 이 정도 비율의 칼라 TV 한 80년대 이 정도 느낌의 그런 칼라 TV를 쓰기도 하고 요즘에 2.35 비율 약간 시네마 스코프 비율 이런 느낌을 보는 순간 가장 익숙한 영화 비율이죠. 요즘 분들에게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비율들이 나오는데 시네마나 아니면 텔레비전 쇼에 대한 컨트리비션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약간 영화나 뭐 영상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도 또 다른 부분에서 조금 감동이나 아니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부분들이 무슨 스타일이나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쇼를 보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시대별 영상 포맷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사이드 픽사라는 그런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미니 다큐멘터리 라고 할 수 있죠. 하나하나는 뭐 13분에 14분 뭐 이 정도 돼요. 사실 길진 않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아티스트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들의 진짜 백스토리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뭐 셰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셰프들도 대부분 다 픽사 풀타임 직원들이거든요. 프로덕션 어시스턴트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뭐 퍼실리티 오퍼레이션 이 건물 시설이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관리하고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뭐 등등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부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자킬리라는 레어드 아티스트 친구도 나와 있는데 다큐멘터리 만드는 팀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팀 명을 까먹었는데 그 팀들이 다 촬영하고 만든 건데 팬데믹 이전에 루카를 만들 때 찍었던 거겠죠. 근데 또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찍기도 하고 뭐 이분의 집에 가서 찍기도 하고 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또 이제 복작복작 열심히 잘 만들어서 찍었는데 저희 부서 편을 보면은 이런 이런 장면들이 이제 극장 안에서 찍고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인터뷰들이 돼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다 그린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짧아서 유튜브 영상 보듯이 한편 한편씩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인사이드 픽셀가 세 번째 추천 작품이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진짜요. 그래서 오늘 한편에 계속 이런 거 이게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일단 이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거 안정이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